로봇청소기 집에 왔다 때마침 엘리베이터에서 누가 내렸는지 복도에는 없더라고요 너무 웃기고 놀라서 얼른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거기도 없더라고요 잃어버린 강아지는 찾아봤지만 로봇청소기 찾는 건 처음이었어요 이름을 부를 수도 없고 그렇다고 안 찾을 수도 없어서 여기저기 헤맸어요 저기 혹시 은혜색 청소기 보셨어요? 청소기요? 네 로봇청소기 내 집에서 나간 것 같아서 네? 이렇게 여러 사람을 붙들고 이야기하다가 관리실이 생각나서 혹시 이만한 청소기 못 보셨어요? 집을 나가세요 아이고 자동차에 부딪히면 사고 날 텐데 방송해야겠네 하시면서 방송을 하셨어요 아 아 저기 주민 여러분 혹시 그 아파트 주변에서 회색 로봇청소기를 보신 분은 관리실로 연락을 바라보며 자동차 사고가 날 우려가 있으므로 전호를 꺼주시기 바랍니다 로봇청소기가 집을 나갔대요 로봇청소기는 아파트 놀이터에서 발견됐는데 저희 집하고 꽤 멀리 떨어진 곳이었어요 다시는 문 열어놓고 청소하지 않습니다 와 계단이 없는 데였나 보다 사연 진포 명포 김호야 br 캬 문 열어보기 문 열어보기 문 열어보기 문 열어보기 문 열어어어 문 열어보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